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강가에서 조깅을 하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요즘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 휴가철도 다가오고 해서 쌀이나 좀 뺄까 하고 매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기 강가 바로 옆에 나있는 산책로로 조깅을 다녔다 그런데 약 3주 전쯤이었나? 항상 같은 자리에 까만색 스쿠터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저쪽이 강가 쪽이라 평상시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낚시하러 온 사람이 타고 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다 제초작업을 다 해놔서 깔끔했지만 평상시에는 강가 쪽으로 갈 때며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낚시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였으니 그냥 낚시꾼이겠거니 하고 지나쳤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 이상했다 항상 같은 자리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상하다고 그 얘기를 했었다 오토바이가 같은 자리에 일주일째 계속 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가 낚시하다가 쓰러져 죽은 거 아니냐? 하고 어영부영 넘어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약 이틀 정도는 밖에서 조깅을 하지 못했다 일요일 새벽부터 비가 그쳤길래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그날은 이른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 오토바이 생각이 나서 그 장소를 지나칠 때 살펴봤지만 다행히 오토바이가 없었다 주인이 타고 갔구나 싶어서 내심 안심이 됐다 그리고 사나흘이 지나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한 친구를 통해 나왔다 그때는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운동하면서 그 장소를 지나치는데 갑자기 일주일 넘게 한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생각났다 그래서 어제 변사체 발견됐단 얘기를 꺼냈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그 자리가 맞단다 지역신문에서 봤다는데 땡배태 파라솔도 없이 낚시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혼자 사시던 분이라 사건 당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사나흘이 지나서야 다른 지역에 사는 아들이 실종신고를 했고 이틀 뒤에 발견됐다고 했다 그 뒤로는 그쪽으로 밤에 조깅을 가지 않았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불침번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군대에서 묘한 경험을 했다 불침번을 서고 있었고 새벽 3시쯤이었다 당직사관이란 과자를 까먹으며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부사수에게 불을 끄고 오라고 시켰다 조금 있다가 부사수가 오더니 화장실에 송민우 상병이 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다시 잡담을 이어갔다 그런데 근무 교대할 때쯤 됐는데도 화장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부사수에게 불 안 끄냐고 했더니 아직 송민우가 있다고 했다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총 쏘는 곳을 사로라고 부르는데 군벌이들 화장실에서도 물총 쏜다고 화장실을 사로라고 부르곤 한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송민우, 오사로에서 뭐하냐 빨리 안 나오냐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쳤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닐까 싶어 큰일 났다 싶어 보고를 했다 당직 부관이 나와 동갑이었는데 깜짝 놀라 뛰어오더니 송민우, 송민우 하고 불렀다 그때 문 뒤편에서 상병 송민우라는 대답이 들렸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빨리 나오라고 했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똥 싸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녀석이 평소 소심해서 그런가 했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내라는 대답을 못 쓰게 했다 어쨌든 당직 부관이랑 부사수랑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탄약고 근무 교대자들이 오더라 그 중 사수가 화장실에 대고 빨리 똥 끊고 나와라 누구냐 라고 소리쳤는데 또 상병 송민우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 송민우는 옆에 있었다 나 여기 있는데 이러니까 이번에는 일병 문도필입니다 라고 하더라 근데 문도필은 당직 부관 이름이었다 당직 부관이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고 부숬는데 안에 아무도 없었다 순간 공포라는 걸 처음 느꼈다 1분 정도 다들 얼어 있다가 당직 부관이 애들 다 깨우고 인원 체크하자며 누가 숨어서 장난친 거라고 했다 새벽 4시에 생취를 했는데 인원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날 이후로 오사로 화장실은 폐쇄됐고 이 일이 커져서 기무대에서 조사까지 나왔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런 결론 없이 넘어갔다 송민우랑 문도필 여사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실제로 훈련도 취소될 만큼 부대가 뒤집혔다 특히 문도필 여사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며 많이 괴로워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요즘도 그때 문도필 여사가 아닌 내 이름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세 번째 이야기 사격장 제가 일병 시절 야간 사격이 있던 날이었다 여름 장마철 중간쯤이었다 군대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실탄 소비경 화재 예방경 사격을 집중 실시하라는 상급부대 지시가 내려오곤 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오후 내내 어둡던 하늘이 저녁 배식이 끝나고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옛날 생각나네 분대별로 사격자세 훈련장에서 비를 피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던 도중 소대 최고참 김병장이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내뱉었다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냐 그러고 보니 그렇지 말입니다 같은 분대에 김상병이 거들며 말했다 나는 당시 짬밥이 바닥이라 소대 왕고와 초실세 상병의 대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고 있었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 김병장이 다시 입을 떼었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소대장님 오늘 완전 그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만 치서 탐피를 분류 중이던 소대장을 향해 김병장이 소리쳤다 소대장이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시 구서 보이고는 다시 하던 일을 이어갔다 저 사람도 말이야 마 김관하고 나서 어리버리했지 그때 이등병 새끼처럼 허둥지둥하는 거 보고 사실 웃기긴 했는데 어디 웃을 수 있었냐 이야기는 김병장과 김상병이 초실세가 이등병 왕국가 일병이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때도 지금처럼 장마철이었고 야간 사격 일정이 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이어지는 사격 연습 순서를 기다리며 그들은 한참을 대기 중이었다 밤이 늦어지고 비가 오는 날이라 사격 진행이 더디었고 졸병들은 사격술 훈련을 무한 반복하며 고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실세와 왕고의 사격 순서가 되었다 그때가 이미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대대에 도착해 정비를 하고 있어야 했을 시간에 그들은 총기 검수대에서 열발이 들어간 탄창 두 개씩을 지급받고 사로에 입장했다 다음 사격조가 사격을 끝내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이상 징후가 시작되었다 그때 중대장이 FM 중에 FM이었지 미친놈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눈치챘던 거야 왕국가 미간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앞조의 사격을 기다리던 중 익숙하면서도 왠지 어색한 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올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사격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근처에 있는 민간인은 이곳에서 신속히 이동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가폰을 통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틀에 박힌 경고 멘트가 사격장 안에 퍼졌다 너희들도 알지 사격 전에 한 번 예의상 경고하는 거 잘 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격 도중에도 경고 사이렌이 또 한 번 울렸다 이런데 민간인 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그것도 야간에 말이야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대기 중이던 그들은 사격 준비를 이어갔다 사격 지휘탑에서 예령이 울리고 각사로 보조병들이 준비 완료를 알리며 자우선 소대장들의 보고가 올라오면 중대장의 사격 명령에 따라 사격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격 명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자우선 소대장들이 중대장의 눈치를 보며 지휘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딱 보니까 중대장이 존나 고민하고 있었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느낌이 확실했지 그러다 우선 소대장이 지휘탑으로 올라갔고 약 2분 후에 내려와 사격이 다시 진행되었다 좌선 사격 준비 보고 다시 한 번 준비 보고가 이루어지고 좌우선 준비 완료가 보고되자 중대장은 사격 명령을 내렸다 비가 오는 야간이라 총소리는 긴 여운을 남기며 퍼져나갔다 10개의 사로에서 불규칙적으로 총소리가 엉키다가 마무리될 즈음 마지막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 총소리긴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런 소리는 왕고는 휘파함을 가늘게 불듯이 이상한 소리를 흉내내었다 무슨 여자 오는 소리 같은 게 났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소름이 돋았을 거야 그 소리와 함께 사격이 종료되었고 좌우선 사격 끝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중대장은 남은 열 발을 쏘기 위해 다시 사격 명령을 내렸다 각서로 부사수 우상탄 확인 후 사수에게 탄창 인계 부사수들이 탄창을 인계하고 좌우선 사격 준비가 끝나자 중대장은 다시 사격 명령을 내렸다 사격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예광탄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다 왕고는 예광탄을 처음 써본 것이 그때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격 중지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메가폰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런데도 몇 발의 총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침묵이 찾아오기까지는 수십초가 걸렸다 나는 예광탄이 신기해서 그거 보느라 몰랐는데 사격하던 고참들은 다 본 모양이더라 윤상병이 그 이야기에 끼어들며 물었다 뭘 봤단 말입니까 왕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너희들도 알지 사격장 그단 말이야 왕고는 험악한 고참이 사격 중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고참은 표적 쪽에 무언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고 했다 뭘 봤다는 겁니까 윤상병이 다시 물었다 왕고는 고개를 돌려 탄필을 정리하는 저만치의 병사들을 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 새끼가 표적 근처에서 뭔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봤다고 했어 안개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다고 김병장은 휘파람을 불듯 낮은 소리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봤던 게 그거였지 그는 마치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듯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봤다는 거 그 하얀 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표적 위에 뭉쳤다잖아 왕고는 표적이 저만 치서 움직였다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강조했다 윤상병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진짜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 김병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하얀 게 표적 위에 딱 뭉치더니 갑자기 색깔이 하얗게 진해지면서 앞쪽으로 퍽하면서 쓰러졌다고 그의 말에 따라 표적이 스스로 앞뒤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주변을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그때 사격장은 비명 섞인 침묵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왕고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 하얀 것이 표적 위에서 움직이더니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고 그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미친년 웃음소리 같은 게 사방에 울려 퍼지더라고 마치 TV에서 나오는 눈 허옇게 뒤집어진 미친 사람 소리 같았어 그 순간 사격장의 모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미친 듯한 장면을 지켜봤다고 했다 표적이 앞뒤로 움직이고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사격장을 가득 채웠다고 했다 그때 중대장이 미친 듯이 달려나갔어 총을 들고 마침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병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대장이 미친 듯이 표적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대장을 막아선 것은 일소대장이었다고 했다 중대장을 태클로 막아섰어 그렇지 않았으면 중대장은 그대로 뛰어들었을 거야 왕곤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 사격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표적도 멈췄어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그날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이 났다 사격장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병사들은 조용히 철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사격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괴담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그 사격장에선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나왔지 하지만 그날의 일만큼 기이한 경험은 없었어 왕곤의 마지막 말에 병사들은 침묵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날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 이후로도 그 사격장에선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나왔지 하지만 그날의 일만큼 기이한 경험은 없었어 왕곤의 마지막 말에 병사들은 침묵으로 답했다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사격장에서 겪은 그날의 일은 마치 불가사이한 미스터리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김병장이 담배를 하나 꺼내 물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격장에 갈 때마다 괜히 뒤가 오싹 하더라고 주변의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군생활 전체에 잔잔한 불안감을 심어 놓은 계기였다 윤상병이 고개를 들어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사건 이후로 중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병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답했다 중대장은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출을 갔어 전출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강제 이동이었지 아무래도 그날 이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나 보더라 왕국과 말을 이어받았다 그때부터 중대 분위기도 달라졌어 모든게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말을 꺼내는 것도 꺼려지더라고 괜히 잘못 말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이야 병사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왕국과 김병장이 전해준 이야기는 충분히 충격적이었고 그 이상 뭔가를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다 사격장 괴담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는 단순한 이야기로 넘길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에 다시 집중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은 깊어져만 갔다 사격장에서의 기억은 서서히 그들의 마음속에 묻혔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을 것이었다 김병장은 마지막으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그래도 말이지 군생활 하면서 그런 일 겪어보면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참 많다는 걸 말이야 병사들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마무리되었고 비 내리는 밤은 점점 더 깊어졌다 병사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기며 묵묵히 앉아있는 사이 비는 점점 더 굵어졌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가 사격장 주변을 감싸며 그들의 마음속 불안을 더 자극하는 듯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윤상병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근데 그때 사격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상한 일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김병장은 윤상병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상한 일이라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로 몇몇 애들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비명을 지르는 일이 있긴 했지 무슨 악몽을 꾸었다느니 갑자기 숨이 막혔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왕국과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특히 그 사건 이후로 중대 분위기가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 예전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다들 조용해졌지 그놈의 사격장 괴담 때문인지 몰라도 애들이 괜히 예민해지더라고 윤상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괴담이든 실제 사건이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다른 병사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그 하얀 것은 대체 뭐였을까요 귀신 같은 거였을까요 그 말에 김병장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 귀신인지 뭐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그게 우리 눈에 보였고 우리가 그걸 느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비가 잦아들며 병사들은 하나 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사격장에서 겪은 그날의 일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중대 내에서 사격장 이야기는 은근히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속으로 그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 다시 한번 야간 사격 훈련이 예정되었다 병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긴장했지만 사격은 군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이번 훈련도 비슷한 시기에 잡혀 있었고 기상 조건도 그날과 비슷했다 어두운 하늘과 장맛비 그리고 침묵 속의 사격장 모든 것이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사격장에 도착한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똑같이 탄창을 지급받고 사로에 들어가 사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중대장이 아닌 다른 상급 간부가 사격을 지휘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그날 이후로 부대 내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는 소문만이 돌았다 사격이 시작되었고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사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의무적으로 총을 쐈고 총알은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그저 규칙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이상한 소리도 하얀 형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비가 내리는 밤속에서 총선과 침묵만이 반복되었을 뿐이었다 병사들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화탈함을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날의 경험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격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로 복귀 준비를 마쳤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대화도 우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괴담이 현실로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졌다 하지만 몇몇 병사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그 사건을 직접 겪었던 병사들은 저녁 후에도 종종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세월이 흘러 사격장에서 사격장에서의 경험은 오래된 괴담처럼 잊혀져 갔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군대 생활을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그날 밤 사격장에서의 괴담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아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사격장에서 무언가를 목격하고 또다시 그 이야기가 전해질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어느 정도 놀아 상대 탑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